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땠어? 아 진짜.. 시원했어? 세게 잘해준 것 같아 맞지? 괜찮지? 와 노곤노곤하다 몸이 맞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응 응 뭐야 그럼 집에서 스피커 설치하고 소소하게 소통하면서 먹방 가자 천 개 아 어떻게 할까요? 집 먹방이 보기가 편하대 아 진짜 상관없어요 저희는 맞지? 상관없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갈까 일단? 응 좀 쉬다가를 해 힘들어서 응 여기가 부산 연산동에 있는 트루타이 트루타이 연산점 근데 이거 방금 1시간 한거 5만원 2에서 10만원 그러니까 좀 괜찮은 편이야 트루타이 1시간인데 5만원 좀 잘해 그리고 좀 시원해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세요 진짜 괜찮아요 좀 잘하면 되는데 어 가격 한국에서 태국마스 이 정도로 괜찮을 편이지 맞지? 응 숙제 아닙니다 숙제 아니에요? 아까 돈 내는거 보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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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내는거 그냥 괜찮아서 홍보해 드리는거에요 가자 가자 시원하다 아직 구구리랑 왜 비교해 저도 몰라요 구구리는 가봤잖아 안가봤당 안가본척해 안가봤당 안가봤당 옷 갈아입고 올래? 어 그럼 내가 이거 하고 있을게 갔다 어 아이고 편하다 느긋 태니 편하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몽주리 왔다 오고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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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루타이 타이 랑 아로마 가격 저렴하거든요 나 오리랑 밥 먹을건데 왜 나 오리랑 밥 먹을건데 나 오리랑 밥 먹을건데 나 오리랑 밥 먹을건데 나 오리랑 밥 먹을건데 아 근데 형들 다 봉박이면서 홍준이 졸락하네 형들 홍준이 졸락하네 형들 형들 홍박이 아니었어요? 홍준이 졸락하네 졸락 웃기네 돼지는 까야된다고? 인정 마실거에요? 마실거에요? 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죠 네 여러분들 여기 트루타이 많이 이용하세요 가격도 저렴하고 잘해요 제가 봤을때 괜찮아요 오빡이가 오맥김빡이야 오리빡이야 이빡박이야 이빡이가 뒷다 아니야? 이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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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더라구요? 이빡아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좀 여러분들이 바라는대로 잘 돼야 되는데 잘 안돼 만약에 혹시나 그러면 악성으로 돌아서실 겁니까?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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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보는거죠 아 근데 어찌 진짜 나는 그게 넘버원이라 생각해 형들 형들 민심 때문에 억지로 할 수는 없어 뭔 말인지 알죠? 자연스러워서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민심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불러보면 안되요 감사합니다 고꿍깍 맛있다 아이고 우리 하솜님 안녕하세요 다음날 오랜만이시네요 어서오세요 사진은 다 있어? 이거 마셔 나 옷 갈아입고 고구마 오 오리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리 감사해요 와 진짜 눈 풀렸다 야 개운합니다 머리 색깔 약간 그 진한 브라운? 와 진짜 근데 진짜 힘들어 힘들더라 근데 시원해요 엄청 시원해요 꿀잠잘때 꿀잠잘때 진짜 엄청 시원해 호동법지 뭐야? 아 방 방숙아빠 안녕하세요 방숙아빠 요즘 그렇게 나한테 맨날 맥키미오빠랑 뭐해라 어째라 하더니 이제 내 방에 놀러오지도 않고 너무합니다 신바야님 갈아탔다고 하는데 원래 제 방 그냥 놀러오신거지 저였던 적도 없어요 신바야님이라고 BJ 있다고 하시던데 당숙아빠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당숙아빠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1개 감사합니다 1개 고맙습니다 1개 고맙습니다 아 뭐야 왜이렇게 빨라 느릿느릿한데 옷 갈아입는거는 겁나 빠르노 원래 빨라 원래 빨라 집에서 먹을까? 우리집에서? 마트 갔다가 했나? 그런게 아무래도 낫지 응 가면서 시키고 응 내가 시킬게 가면서 응 그리고 마트 가고 응 느긋느긋하다 하체만 좀 배면 여캠 원탑이지 하는데 하체 빼면 회장하실? 살 빼면 회장하실? 뜨거워 뜨거워 햇빛 꺼어볼게요 햇빛 꺼서 햇빛 꺼서 마트 가면 돼 햇빛 꺼서 마트 가면 돼 어 내 하체가 어때서? 내 하체가 어때서? 내 하체가 어때서요? 하체가 별로 안 두꺼운데요? 내 하체가 어때서? 날씬한데요 왜요? 아 이거 딱 좋네 햇빛이 많아 어? 아 사람들 좋아해요 오호 많이 빠졌네 이제 원탑입 오늘부터 어? 열혈하실? 하하하하 가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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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차할 수 있느냐? 으 은 결은 Emir 열혈관데 그땐 진결함을 회장한다던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희 혹시 핀말을 어디있나요? 핀말은 여기있어 오빠 어... 사장님이세요? 아니요 직원이에요 진짜요? 직원님도 예쁘지도 않다 하하하하하 아 여기 저희가 홍보했어요 잘했죠 트롯다이 연산점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안돼요? 좀 부담스러우시나요? 아 안찍었어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예쁘시다 맞지? 응 웃는게 예쁘신데 아 왜 홍보해드리는건데 덕삼아 응? 가자 덕삼아 나 배고파 뭐 먹고싶은데 나? 응 솔직히 그것도 먹고싶긴한데 그거 아까 너가 말해줘서 먹고싶은데 고기? 고기? 응 집에서 먹으라니까 고기? 고기? 응 집에서 먹으라니까 고기 고기 아 진짜 그거 그거 지긋지긋해요 여러분들 왜그러데요 앗 고기 난... 고삼아, 넌 배 안고파?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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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갈비 먹을래? 연탄갈비 좋지? 연탄갈비 진짜? 연탄갈비, 김치찜, 파무침 어, 좋아 있고, 연탄금갈비도 있고 어, 둘 다 좋아, 난 난 두개 중에 아무거나 좋아 연탄갈비도 하고, 연탄금갈비도 있고 오우, 대박 그거 좀 비쌀 것 같은데, 왠지? 근데 너 이제 말 잘한다, 어제는 막 바르면 새다니 어 이제 안아파 이빨 하나 더 빼면 안돼? 왜? 귀엽던데 말 그렇게 하니까 어? 꼬부야, 왜 자꾸 나한테 귀엽다고 해? 어? 어? 아아 아, 왜 그래 또 아, 팬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퇴근하셨구나 응 여기다 그렇고 가자 메가마트 가야 되겠지? 응 스피커 사고 들어가는게 아무래도 맞지 맞지? 응 어 왜 주차에 그, 다니는거 방지하였어요 해놓은건가? 응 열어리 어 어 어 문 열어준다 매너남 매너남 메너남 잘 넣었어? 응? 어 이거 여름아, 내가 너 선물 산거 볼래? 어 어 아, 이따 집에서 보면 되겠다, 맞지? 어 어차피 집에 갈거잖아 어 선물 샀다고 하는데 나도 못 봤는데 말을 안해줘요 말을 안해줘요 아 진짜 별거 안쳤어 그거 해야 돼 제가 해줄게 됐어? 응 집에가서 보자 아직 못 봤어, 나 아 아 진짜 뭐 그런거 아무것도 없는데 한 개 핑가 입 한 구모띠 에서 치고 가면 돼, 이제 너가 그렇게 들고 갈래? 어 오케이 어차피 금방 가잖아 응 내가 그럼 칠게 아니, 안 쳐도 돼, 좌회전 아 진짜? 나가서 직진하고 우회전 오케이 아 무슨 구찌를 사요 뭐 뭐야 구찌급으로 샀으려나? 이러는데 하하 왜 그랬대요 그거 누구 올리브영인거 벌써 봤어요 겉에 표지 아 진짜 우리가 알려줄게 주소도 아는데 나가 나가 바디로션이다 바로 그러는데 아니야 바디로션이야? 아니야 아 근데 진짜 뭐 상기핑 가입 감사합니다 기대할만한거 아닌데 아 맛있다 그냥 청장나서 산건데 이빨이 좀 아프려고 그런다 살짝 여기서 어디? 질진 오케이 그래서 아까 바디로션 물어봤구나 저 사람들 눈치 뭐 하하하하 내가 단순한건가? 무엇? 오빠만 모르는거다 징진뚱하면 되나? 스피커요? 메가마트에서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진짜 스피커 파나? 팔걸? 내가 이별 앞에서 그리였을 때 멈춰버린 오빠 우회전인데 아 아니야 질진해 일단 질진해 질진해 장패드야? 어? 패드 있어 집에 왜? 너 마우스 패드 없던데 어제? 있는데 왜 안쓰어 세탁할라고 빼놨어 더러워 패드를 세탁을 한다고? 더러워가지고 미니고야님 안녕하세요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안녕하세요 패드를 세탁한 사람이 어디있어 물티슈로 슥슥 닦아서 쓰면 되지 아 물티슈로 안 닦이던데? 바보탱아? 그럼 쓰러 사야지 원래 세탁한다는데 아 그래? 음? 하나 사라고 알뜰하다고요? 저 원래 알뜰한데요 너 알뜰하다고? 나 막 나 커피숍 가면 정립도 하는데 진짜? 왜요? 금방 할인 그런거 다 잘해? 응 나 영원 가면 할인받고 파리바게트 가면 정립해가지고 쌓아가지고 빵 빵 공짜로 먹고 그러는데요 어 진짜? 그럼 안되나요? 아 근데 음식은 나는 남기면 어차피 안 먹어 다음날 되면 치킨 이런건 괜찮은데 막 족발 이런거 남기면은 안 먹어요 맞아 그래서 버린거고 어차피 안 먹을거면 빨리 버리는게 나아 응 그런건 버려 어디 어디? 뭐지? 저 뉴턴 어? 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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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뉴턴 제가 잠 2시간 밖에 안잤습니다 잠을 왜 이렇게 못잤냐 오빠도 3시간 잤잖아 선물 아직 못 뜯어봤어요 배고파연 맥키미 배고파연 아 배고파 진짜로 배고파요 이제 아까는 배 하나도 안고파는데 왜 갑자기 배고파졌지? 저 잠을 요새 많이 안 저 잠을 요새 많이 안 한 10일 2주 2주? 한 2주 가까이 잠을 잘 못자고 있어요 짜루짜루 진짜루 어 아희님 나도 따랑해안 여기서 어디로 가요? 따랑해안 어? 자리전 저 앞에서 여기 앞에서? 어 인간 내비게이터네 인간 내비게이터 내비게이터요? 어 이 오빠 운전을 너무 상남자스럽게 한다 뭐가 느긋하다고 안 느긋하다고 하지? 아까 나 여기 오빠 운전 급정지 해가지고 무릎 박아서 멍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멍들었어? 어 혼내주세요 호 해줄게 호? 호 해줄거야? 아프잖아 진짜 멍들었어? 어? 다리? 응 봐봐 어떻게 봐? 벗어? 바지? 아니 아니 아 바지야? 어 미안 여기서 잘자 응 여기서 잘자 호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진짜 호 해줘? 혼내볼래? 하하 나 진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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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진짜 좀 내줘 블랙 히스토리 하나 만들고 싶냐? 뭐? 가자 여기서 어딘데? 저 직진이가? 어 1km 정도 직진이가? 응 또 또 또 또 급정지 때리고 왜 이랬는데? 오늘 좀 태열돼서 그래 주차도 나보다 못하던데? 아이 장난치네 운전을 안아 너가 나 운전 진짜 잘해 맞아? 응 어딘데? 다음엔 내가 그걸 운전할게 내 차로 어딘데? 뭐 직진 뭐? 이 차선 여기 있으면 되나? 응? 차선 여기서 계속 직진? 어 알았다 완전 스무스하지 않아? 찾았다 내 사랑 노래 틀어줘 뭐 틀어줄까? 멈췄으니까 틀어줄 수 있다 참 멈췄다 뭐 틀어줄까? 아무거나 틀어줘 알았어 이리 봐 마들렌 러브 틀어라는데? 또들렌 러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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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봐 조금만 좀 안 돼 알자 줘봐 내가 할게 좀 찢어지니까 어 이노래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응 마트가 있어? 마트 같은 건 전혀 형태도 안 보이는데? 직직하겠다 맞아? 응 이 노래 들으면 좀 설레지 않아? 응 이 노래 신나 설레? 나 오늘 우리 엄마 병원 갔는데 엄마 수술해야 돼가지고 눈물쌤 수술하는데 엄마한테 이거 영상 보여줬어 진짜? 수술 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카페에서 커피먹었거든? 리얼? 응 근데 엄마가 내 방송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응 이걸 처음으로 봤어 아 진짜 뭐라 그랬는데? 이 남자가 누구고? 왜 이렇게 못생겼나? 아아 거짓말 좀 치지마 아 방송 역시 얘기하지마 진짜야 아 진짜라니까? 우리 엄마한테 물어볼래? 전화할까? 아아 전화해 진짜 한다 진짜 한다 한마디도 못해 검수 뭐 한마디도 못해 나는 진짜 마음먹는다 그럼 너 진짜 홍조를 아는 거야 나한테 응 뭔 말인지 알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요? roux 여기? 어 끝? 저기 저 저 또 따라가 버스 앞에? 응 오케이 여기? 어 뭐야 여기 뭐가 있어? 어 글로 들어가 누구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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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아아아 뭔데? 어? 여기 왔던 데인데? 여기 우에 또 콘텐츠 하고 뒷부리 했던 데인데 아 진짜? 여기 여기에서 가 봤어 자의전 여기서? 어 여기? 어 잠깐 나와? 아니 잘 줘 여기서? 어 빨리 가 있어 빨리 가 있어 빗기 있어 밤도 바꿔야겠다 3.. 마무리 먹방 스피커 설치 누가 봐도 스피커 설치로 하세요 스피커 설치 술은 안 먹어요 제가 어디서 봐요 사랑이 빼가지고요 술은 못 먹어 여름때 응? 어디로 가나요? 우회전 우회전? 응 오케이 이렇게 할까? 강제를 어떻게 하든 올 사람 오고 안 올 사람 안 오더라 민정? 응 지금도 천 900명 있다 리얼? 응 많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거 하루 종일 방송하는데 그죠? 많은 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쳐 있는데도 맞지? 좀 지쳤잖아 사실 몰라서 못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에이 요즘에 저런 거 많더라 길거리에 나는 오리만 알람이라서 못 왔었어 아 진짜요? 나는 당연히 나는 당연히 다 올줄알고 이번방 이런거 당연히 안켰죠 덕박이네 그죠? 요즘 덕박이들 진짜 많아요 조조님도요? 진짜요? 조조님은 여기 구독했구만 아까 검색이 안되.. 아 진짜? 아까 오리방 켰을때도 오메 검색하면 안나온데 오리킴이라 해서 그런가보나 오리에서 오메로 할까? 직진? 좌회전 좌회전?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이게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 참아 괜찮은 결말 됐다 바깥다 어 바깥다 오 잘했다잉 아 여기? 근데 어딨지? 주차장에 오빠 직진 여기 아니야? 여기 없어 오케이 아우 간지러워 또 간지러워? 어 뭐지? 야 긁어줘 이따가 뭘 긁어줘? 간지러워 여기? 어 여기? 어 여기? 이쪽이야 사라졌다 우리가 만나 그건 안 됐다 널 사랑했다 은희는 운전 얼마나 했어? 당렬? 나 8년 8년? 그니까 너가 내 운전 보고 그걸 말하는구나 나도 오래되긴 했는데 너에 비하면 덜 됐네 나 운전은 많이 나 23인가 보다 했는데 나 20살 진짜로? 응 어디인데 여기? 우회전 해봐 응 저는 혼자서 차 빼다가 막 벽에 박고 그런 적은 있는데 사람이랑 사고 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사람? 우회전 저리로 사람이랑 사고 나면 안 되지 아 근데 나 오늘 초콜릿 받았네 이모띠이 여기? 어 가서 올라가면 돼 그게 나는 좋아 초콜릿 못 가는 사람도 있는데 난 봐 나 딸이 남들이 뭐라는 게 뭐가 중요해요 서로가 없음 죽겠는데 뭐를 고민해요 우리 함께 우리의 검 맥힘의 검 뭐야? 너네 친구야? 너 검이 유행이냐고 무슨 말도 안 되게 붙였냐고 전혀 저 좀 피곤하긴 해요 우리한테 붙었냐 여기다가 그래도 밥 먹어야지 그래도 밥 먹어야지 어 세화 여기 어 어 어 이 노래 새로 나온 노랜데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진짜 새로 나온 노래야 죄송해요 로이킴의 그때 헤어지면 돼 몇 시간째 이 방송 보고 있는 거냐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됐다 가자 가짱 어 배터리 몇 프로인데 배터리 많지 100%인데 빼자 이거 불편하다 불편하지 내가 어떻게 놔둘게 어 왜 이거 안 빼서 문제 있어? 아니 문제 없어 선물은 집에서 보여 드릴게요 선물은 집에서 보여 드릴게요 아니 안 사겨요 아니 안 사겨요 아 여기 한 번은 어떻게 해 근데 아 여기 이 이 코트 안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응 왼쪽 왼쪽 여기? 어 이렇게 여기? 응 고 아 아 왜 그래? 왜 없어 내가 들어줄까? 아니 아 내가 들어줄게 아 아 아 오리손 뭐 뭐 뭐야 하 자 여기 위아냐 네 내려가야 돼 알겠습니다 오염 됐어요 여기 약간 오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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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오염이 오염이 오염 오염이 오염이 그래 오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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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한 오염이 오염이 muchís 아 어 마트에 오염рас 토스트코 explode 하여튼 내가 현금만 내잖아 어 이거 윙구스튜코 아닌데? 메가마트인데? 피곤하지 진짜 둘 다 잠을 오빠 3시간 자고 나 2시간 자고 피곤하긴 피곤해 우리 솔직히 얘는 피곤하긴 피곤해 저 이빨 아파요 아직 타코야키쿤 타코야키쿤 오늘 많이 자야지 라 인스타 저.. 그거만 사면되지? 응 저어기로 저어기? 여기 엄청 크다 근데 내가 크다 했잖아 여기 새벽 3시 까지 한다니까 맞아 오케이 내일? 내일 저는 저녁 늦게 올 수 있으면 오겠습니다 아 나도 내일은 저도 내일은 좀만 푹 자고 올게요 아 아니다 아니다 낮에 빨리 올게요 오늘 빨리 잘거 같은데 내일 무슨 요일이야? 목요일 맞지? 난 내일 약속 있어가지고 4시에 왜 이렇게 커 여기? 왜 아기야? 왜 아기야? 왜 이렇게 커? 하하하 저기로 일단 쭉 가 없는 거 아니야? 수비가 안 파는 거 아니야? 야 안 팔면 어떡하지? 바보야 안 파는 거 아니야? 미가마트에 수비가 안 파나요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 그 홈플러스에는 팔텐데 홈플러스지 물어볼까? 없나? 사람? 여름아 여기 너 있다 어? 여기 가자 직원이 없냐 여기는 1층 하나밖에 없어요 아 있을 거 같은데 1층으로 갑자 이쪽은 없네 뒤에는 없고 물어볼게요 1층 안쪽에 있다고요? 있을 거 같은데 중락처가 무조건 있겠는데 사이드가 구석이 있다고요? 구석이 있다고요? 전자제품 코너 전자제품 코너 그래 전자제품 코너 있어 여기 그치? 어? 문 닫았다 없나? 저기 전자제품 있네 근데 문 닫은 거 같은데 어 이쪽이다 이쪽 색 시꺼먼데? 어? 문 닫았는데 어?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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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았다 문 닫았다리 10시까지네 여기는 여기 팔텐데 문 닫았어요 아 이 바보 멍청아 뒤에 형님 봐보자 여기에 문 닫았는데 가면서 봐보자 어? 이런데 뭐 있네 어? 막 터진다 어? 정수아? 좀 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